어디가 뭐라는거야? 감사ona V LIVE 삐지 셋 베이베이 아, 안 됐어 얘 되게 잘 따 잘 따 잘 따 자 다음 곡 쓸어주세요 여러분, 사면 아니야? 어때요? 멋있었어요 약간 뮤비 스타일 이미지야? 이미지? 이거 맞아요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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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에 몸을 맡기세요 춤을 노래하는 거 춤을 알아야 재밌는데 이제 나온다 맥슬봇 여기 앞에 나옵니다 절대 멈추지 마 이제 이제 여기 나온다 여기 나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네이버 쿠키 샀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거예요? 문화작품권으로 샀어요 야한 거 보지 마요 네이버에 야한 게 있어요 세 명이 네이버에서 야한 거 보고 있어요 어? 아닌데? 이제부터 저는 웹툰 얼리어답터입니다 오늘 저 머리 어때요? 자 보세요 오늘 저 머리 어땠냐고 음... 귀여... 귀여워요? 더듬으시는데? ㅋㅋㅋㅋ 쿠키는 있는데 다음은 신작 무료... 신작 보기를 모르겠다 그래요? 그럼 쿠키 나한테 넘겨요 쿠키 나한테 줘 미안 스빈이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일본 팬미팅 이제 2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와우 와우 1부 때 너무 너무 모래아가리마셔 해가지고 아 좀 지치네요 지쳐요? 네 저 아까 잠들었어요 잠잤어요? 네 제가 1부 때 머리를 다 내렸거든요 네네네 아 땀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1번 너무 더워요 그쵸 지금 일본 더워 어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 잘생기셨네요 자 이제 3분 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화이팅 안녕 안녕하세요 어 이거 왜 화면이 좀 여기 부러졌네요 부러졌어요 여기 왜 부러졌어요? 떨어뜨렸죠 태형씨 태형씨가 떨어뜨렸죠 태형씨 왜 떨어뜨렸어요? 기물빠선이에요 이거 아니요 아니요 제가 한게 아니고요 네 누가 했잖아요 모르겠어요 태형씨가 했잖아요 이거 아마 모르겠어요 이거 아마 유성때부터 부러졌었어요 옛날부터 부러졌었어요 범인은 모른다 자 범인은 과연 누구 1부가 끝났다고 2부 그쵸 네 2부가 남았잖아요 네 2부도 2부도 화끈하게 2부도요? 2부도 2부 아 2부돈죠 2부도 먹고 싶잖아 아 저 2부도 2부도 가면 추천해드릴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못 찾으면 제가 말할게요 제가 어 그 카라카멘이랑 그 시로 시로 뭐였지? 시로 히게 너가 먹었던 거 몰라 시로 뭐였어? 시로 히게 아 그 시로 스페셜 시로 스페셜 그거 막 그게 진짜 맛있더라 오 그리고 그리고 좀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라카멘 음 음 좋네요 하치바이 이지옥 오 어떻게 먹어요 20점이면은 네? 20배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? 8배 이상으로 하치바이 이지옥 8배가 딱 신라면 보다 안 매워 8배가 뭐 이치라? 아니 2부도 도 근데 그거 잘 풀어서 드셔야 돼요 네 맞아요 안 그러면은 맛이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양념 맛이 좀 강해가죠 준비하죠 노래 줄어들고 있다 가자 다녀올게요 안녕 하하 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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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했겠다 너무 시작을 안해서 가져왔는데 시작이 흔들이었나요? 네 아 시작했어요 이제 저희 이부도 파이팅 넘치기 하고 가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고생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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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 와 야 카마지 아 그 한국가죠 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일본에서 네네네 팬미팅 아 팬미팅이네 팬미팅 네네네 말하세요 말하세요 우리 팬미팅 오랜만에 1년 6개월 만에 했잖아요 저희가 네 맞아요 일본에서 정말 너무 좋았고 세빈이 부채가진 진짜 잘났다 너무 아쉽고 정말 더욱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럼 남은 오사카에서 더 열심히 해주세요 세빈이군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섹시댄스 어땠어요? 더러웠어요? 도발적이었어 도발적이었어? 어 지금 몇일까요? 아니 지금은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않아 에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인 만큼 정말 너무 기뻤고 네 그리고 또 조만간에 꼭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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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이 salir 이러고 싶지 않아 고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발. 요즘 넓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